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오늘 무엇보다도 좀 민감한 주제지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국힘당의 당권 경쟁이죠. 당권 경쟁인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연배도 다양하실 것이고 또 그다음에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 또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힘당 당권 경쟁 객하와 관련해서 나경원이 나쁘다 김기현이 나쁘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덕에서 말씀드린지만 저는 어떤 정치인과 호불호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자유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인 제가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대 가지고 한 자리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기대 가지고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다행스럽게 나경원 씨가 자랑스러운 보수라는 용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보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역사에서 보게 되면 좌익들 좌파들이라는 것은 패거리를 지어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일파가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온갖 짓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좌익과 좌파의 역사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1945년도 해방전국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좌익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첩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친중파로 그의 하이라이터 절정 백미라는 것은 선거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권력을 훔쳐서 50년 100년 좌익정권을 탄생시킬 뻔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그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억수로 운이 좋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윤석열이 잘 나가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가 여러분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쪽 사람들이 실수해 가지고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거죠 여러분 국힘당 당권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는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될 보수의 핵심 가치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번 당권 경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것은 첫 번째는 첫 번째라는 것은 정의로움 올바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정함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당권 경쟁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 낙선이 되거나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마땅히 지켜야 될 정의로움과 그리고 공정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 의견을 피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정당들이 당내 경선 과정이나 대권 후보 여름 선택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지저분한 짓들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공정과 정의라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고 당내 경선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소위 그런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저는 자유인으로서 비판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김기현이 어떻고 장재원이가 어떻고 나경훈이가 어떻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 또한 세월 따라서 그냥 다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보수 정당이라면 보수 정당답게 여러분 행동해야 되고 윤심이 어떻니 박심이 어떻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정과 정의로움을 훼손하게 되면 그것은 예외 없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의 온라인판 신문에 보게 되면 여당 초선 48명 성명 나경훈 윤석열 대통령 모욕 정치적 사기행위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정치라는 것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다니지만 여당 초선위원 48명도 참 철딱 선의가 없다 나경훈이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했냐 나경훈이가 어떻게 정치적 사기를 쳤냐 자기 의견을 피력했고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이 좀 불편하게 비출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공당에 있는 초선 의원들이 이러니까 국힘당도 망해야 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초선의원 48명 같으면 그래도 좀 때가 안 묻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여 가지고 나경훈에게 대한 집단 리치를 가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말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의견이니까 저출산 타계책에 대해서 비탄감 제 원칙에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러나 의견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정치적인 그런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나경훈 전 의원이 대통령실과 친윤계 여당 정치인들부터 10잔 포화를 받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보수 정당이 마땅히 갖춰야 될 보수적인 이념 색제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여당 초선 의원이 48명의 성명서에서 나경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했다 정치적 사기를 행위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시류에 영합해 가지고 한몫 잡겠다는 떤내기들의 그냥 집단 민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왕입니까 윤석열이가 왕이냐고요 윤석열이 왕이 아니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설령 대통령의 윤심이 김기현을 항했다고 하더라도 물 밑으로 교섭을 해 가지고 나경원 씨가 당권 경쟁에 포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술책이니까 가능하지만 특정인이 그것 때문에 윤심이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당 초선의원 48명이 대한민국 공정선거를 위해서 성명서 한 번 낸 적이 있습니까 4.15 총선에 대해서 성명 한 번 낸 적이 있냐 이야기 국힘당의 48명의 초선 의원들이 대한민국 공정선거를 위해서 목소리 한 번 낸 적이 있습니까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국힘당 내부에서 그나마 의원 입법을 통해 가지고 수계표를 주장했던 사람이 진주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 그다음에 경북의 여러분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만희 의원 이 정도가 뭡니까 대정부 질의에서 그 문제를 거론을 이만희 의원은 경찰 출신이죠 해당 초선의원이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어느 한 놈이 뭡니까 선거 문제에 성명서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경훈이 함께는 뭡니까 그냥 집단폭단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것도 참 한심하다 4선 5선 의원 정도 되면 능구렁이가 돼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입 다물고 하는 것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초선의원이게 되면 기계도 좀 있고 열정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비분 관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음 총선에 전부가 다 전멸하더라도 나는 하나도 슬퍼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의감을 상실한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